두근두근하네. 연애하는 것 같아. 아니 저번에 그때 저한테 카트 치셨는데 저거 다 팔고 고기 먹어야 되는데 진짜. 고기 먹으러 왔다. 진짜 먹으러 왔습니다. 여기 연탄적인데 오늘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또 랄라장님께서 맛있는 고기. 이게 제주 흑돼지 아닙니까? 진짜 긴강도 나서 식품용이라고 일단 먼저 먹어야겠죠?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아 수고하셨습니다.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. 여기 이거 찍어 먹어야 돼요. 이거 멜젓 아니에요? 네 맞아요. 오 안에요? 제주 흑돼지는 멜젓이죠. 여기가 잘 먹겠습니다. 대박. 너무 맛있어.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게 된 건 여러분들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그래도 오늘 고민 좀 했거든요. 많이 안 팔릴까봐. 오늘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. 잘하셨어요. 아까 막 팥팥 막 쓰러 가시는 분 보고 그냥 깜짝 놀랐으니까. 소주 괜찮으세요? 맥주 괜찮으세요? 쏘매? 어떻게 제가 말아드릴까요? 꿀주는 안 돼요. 꿀주라고 있거든요. 맛이 희한해. 손 떤다 지금. 소주잖아요. 소주잖아요. 아니에요. 아 여러분 꿀주 거불당했다. 꿀주는 됐고. 소맥 소맥. 소맥. 라라님이 술 못 드시는데. 근데 이제 고기 진짜 맛있어. 제주. 제주 흑돼지. 아 오늘 너무 추웠어 진짜.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도 박 과장이 또 영업 좀 잘했습니까? 잘하셨습니다 아주. 사장님이 한 잔.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근데 오늘 누군가랑 같이 이렇게 계속 뭔가 하니까 재밌더라고요. 우리 둔 로그님 앞에 찍어주신 분. 진짜 누군가 궁금하실 거야. 진짜요? 네. 운전도 하시고 짐도 옮겨주시고. 자리도 지켜주시고. 네. 안녕하세요. 둔 로그라고 합니다. 각종 님이 오늘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얼굴이 거의 패인 상태여가지고. 근데 엄청 흥남이세요. 랄라 님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. 흥남입니다. 각종 화제보단 잘생겼죠? 그렇죠. 야 이거 두 말 없다 진짜. 욱상하려고. 저는 지금 28살입니다.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로. 그리고 오늘 각종 님이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. 그 자리를 막 함부로 비우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계속 자리를 지키는 걸로 마음을 먹었고. 방송에서 타는 거를 직접 먹어보자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셔가지고. 아니에요. 둔루 군님 없었으면 제가 오늘 게임대회 2등 하는 거 없다. 도와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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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완판 아니지만 오늘 돼지고기, 제주산 돼지고기 잘 먹겠습니다. 오늘 돈 많이 나오셨는데 괜찮겠습니까? 맛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아 그래요? 고기는 사랑입니다. 여러분들 랄라쟁이 님이 궁금하시면 한번 가서 브이로그 보시고 구독도. 진짜 근데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오랜만에 힐링이어가지고. 아 고기 너무 즐거웠어요. 왜냐면 누군가랑 같이 특히나 여자분하고 게임 얘기 계속 하면서 또 랄라 님이 유명하잖아요. 진짜 근데 게임 좋아하시는 여성 유저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. 오늘 랄라 님의 인기를 참으로 실감하게 됐죠. 조회수가 아 그냥 다른 분 못지않게 나왔어. 하여튼 우리 그래도 오늘 목표치 성공했으니까 다행이다. 어떻게 그래도 고생했는데 쌈은 안 싸주십니까? 야 혼자만 막 뒤져. 내가 먹으려고 그러는데. 아니 되게 막 혼자 맛있게 싸는데. 싸우러 싸달래. 그러려면 랄라쟁이 님이 더 기분 좋게? 맛있게 드십시오. 짠 짠. 쌈짠을 했다. 아 고기 행복해. 랄라 님 팬들한테 내가 테러를 당할 수 있다. 조심하셔야 된다. 응. 회식하는 것 같아. 나 이게 송년회. 아 어떻게 보면 이거 송년회인데? 내가 처음 본 첫눈을 랄라 님하고 같이 봤다. 야 이거 뭔가 로맨틱하지 않아요? 로맨틱. 눈치 봐야 돼. 혼날 것 같아. 혼날 것 같아. 혼날 것 같아. 일단 추우시면 어떻게 하려고. 오늘 제 기억에 추억에 엄청 남는 오늘 날이 될 것 같아요. 진짜 아까 지금 조금 설레였다. 랄라쟁이 님이 옆에 있는데 뭐랜지 알아요? 아 각종 님 누나예요 누나예요 그러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내가 언제 들어봤지? 막 그런 생각? 여자가 옆에서 누나예요. 어깨를 툭 치면서 각종 님 바깥에 누나예요. 눈이 많이 와요. 막 그러는데 야 이게 뭘까. 약간 거기서 약간 좀 심쿵했어요. 령이 나물 드세요. 이게 가장 뺑세요. 네. 빨리 많이 하지 말고 빨리 먹겠습니다. 저는 나중에 꼭 기회가 안 된다면은 랄라쟁이 님하고 리턴 매치로 퇴근길 오뎅밥 한번 먹어보자. 오뎅밥이요? 눈이 막 올 때 그런 거 있잖아요. 눈이 막 올 때 오뎅밥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오뎅끼 집어가지고 소주 한잔 먹는? 근데 랄라 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랄라 님 영상에 보면은 남자분이 가시는데 앞으로 가세요. 직진하세요. 막 이런 영상이 있어요. 아니요. 직진하세요. 직진하세요. 네네. 나는 제보라는 거야. 직진하세요. 남자친구 있는데 들이대지 말라고. 아니 남자친구 있는 사람한테 그래 안 된다. 막 엄청 뭐라 그랬어요. 그러니까 남자친구 있는데 그러면은 혼난다고. 근데 그분이 정확하게 누구십니까? 저희 모임 회원분이신데 지금 남자친구 아니에요 진짜? 응. 그 셀럽 끝나고 간 거니까 항상 장터 내 장터가 끝나면 모여서 항상 똑같이 밥을 먹으러 가시는 분들이요. 그 항상 먹으러 가시는 분들? 직진하세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남자친구 포스로 봤나 봐. 맛있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 거야. 그래서 자꾸 고기를 먹으러 가고 있는데 자꾸 딴 데로 눈을 막 돌리니까 앞에 보세요. 직진하세요. 아니요. 직진하세요. 제가 왜 해명해야 되는 거야? 제 구독자분들이 오해를. 딱 와가지고 오해를 하시는 거야. 그 영상 보고 와서. 랄라쟁이 님은 남녀 관계에 친구가 있다 없다. 사람마다 다르다. 있다는 거죠 어쨌든. 응. 무조건 노는 아닌 거잖아요. 각종 님은 여자가 친구가 될 수 있다 없다. 아 있죠. 아니 나 있죠. 왜냐면은 좋은 친구로 남겠네요. 오늘 또 이렇게 실수하는 겁니까? 야 나는 친해지고 얘기하려 했더니 아 근데 그거 아시죠? 일한다고 해놓고 농땡이치고 왔는데 잘하고 왔다고 하니까 그 말 고맙더라고. 예전에 오락실 했던 그 생각이 좀 나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. 하여튼 딱 갔는데 농땡이치다 왔다고?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. 농땡이치다 왔다고요? 농땡이치을 알아서 일하고 왔지.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어요. 일단 중요한 거는 고생하셨고 보기는 한 발 더 시켰습니다. 제가 외동 아들이거든요. 누나도 없고 동생도 없고 남동생도 없고 내 핀질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랑 친한 사람들이 있으면 좀 감싸주시는 아니 그냥 되게 친해지고 싶고 겁나 부러워요. 아까쯤에 여자친구분이 연상이야. 근데 엄청 좋아하는 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. 그러니까 좋아하는 여자친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웃고 있는 거야. 당연히 좋지. 근데 부러워 죽겠는 거잖아. 이게 죽을 얘기하는데 당연히 조금 더. 부서님만 더 꺼서 주시면 돼요. 네 제가 꺼서 드릴게요. 안 좋아요. 응? 안 좋아요. 하여튼 뭐 오늘 즐거운 하루? 그거 알아요? 이분 날 작년에 저 뭐 했는지 알아요? 그때 이제 회사 다니는 거 유튜브 했을 때 그날만 내가 방송을 맘껏 할 수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전날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크리스마스 전날 하고 1월 1일날 하고 뭘 했냐면은 그 뭐죠? 그냥 올데이 방송이라 그래가지고 전날 방송 켜가지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 방송 그러니까 한 자고 잠자는 시간 빼고 얼마나 좋아. 막 뭐라 하죠? 막 갑자기 나 생각도 안 하는데 많이 들어오시는 거야. 20명 30명 보다가 이게 제가 딱 그 많이 보게 된 계기가 있어요. 그날 크리스마스 날 처음 그때 했을 때 100명? 그래가 나 공약했잖아요. 내 영상 보면 저기 했어요. 여러분 100명 되면은 내가 저스댄스 내가 영상 만들어가지고 했잖아요. 그 난리다 난리. 잠자는 시간 5시간 빼고는 계속 밤 뭐 1시간 잠깐 쉬고 또 방송 켜고 했는데 1월 1일날 드론캐스트 내 아이도 잊혀지지 않게 드론이 스릴 했단 말이야. 방송을 했는데 그날 나 울 뻔했다니까요. 근데 240명쯤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놀랬지. 갑자기 나 아시는 분들이 갑자기 캡처해가지고 200명 넘어 빠고 난리가 난 거야. 여러분들 무슨 일이세요? 막 이러니까 딱 한마디 하대요. 아니 이 사람이 어디까지 방송하는지 보고 싶어. 아니 뭐냐고 200명이 넘었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그게 너무 고마웠어. 모르겠어. 저는 이제 신생하고 유튜브 잘 몰라요. 진짜 어설프고 마이크도 3만원짜리 쓰고 막 랄라정이 내년에 목표가 어떻게 돼요? 아 유튜브 1000명 넘어야지. 보고. 얘기 한번 해줘요. 1000명 넘어야지. 지금 랄라정이님 그 채널 구독자가 지금 500 몇 명이죠? 오늘 517명 넘어야지. 우와. 감사합니다. 아 죄송해요. 내가 레트로 게임 쪽으로 온 게 TV를 보다가 이시연님이 레트로 게임을 하는 거야. 트레이더 그 카페 레트로 카페도 가고 막 그런 거 보고 나도 가고 싶다. 어쨌든 내가 했던 게임보이 컬러 그리고 닌텐도 DS 그렇게 보고서 나도 하고 싶다. 나도 어릴 때 오빠 할 때 많이 봤는데 이제 커뮤니티 한 두세 군데 가입하고 게임도 솔직히 잘 몰랐어요. 젤다도 뭐 그냥 옛날에 DS 할 때 몽환에 모래집게 잠깐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게임에 대한 뭐 여기저기 막 주워 듣고 뭐가 재밌다더라 하면 이제 나도 해보는 거지. 그리고 게임기 하나 더 막 사고 소프트 막 사고 이제 여러분들 진짜 랄라이 약속을 지켰어. 난 농담 아니라 이제 고개 안 살 줄 알았는데 펄러비즈 판다고 돈 얼마 되겠어요. 오늘 게임대위도 2등도 하시고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정신 없는 와중에 게임대위도 2등 하시고 거의 뭐 완판 비슷하게 도와주시고 중요한 거는 퇴근길 리톤 매치 한번 제가 또 그 수원이나 라라님 있는 쪽으로 한번 제가 가가지고 한번 190내로 여기 박과장 영업 잘했습니까? 몇 점? 100점쯤에 몇 점? 92점? 진짜요? 92점 받았습니다. 정신 없는 와중에 왜냐면 양쪽으로 각종 님 또 그 장터도 봐야 되는데 또 제 것도 계속 홍보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요? 감사합니다. 하여튼 같은 뭐 유튜버이기 전에 게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네. 2020년에는 여러분들도 대박 나시고 우리 랄라쟁이 님 레트로 각종 화재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랄라쟁이 님 레트로 각종 화재 와주실 거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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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